해바라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해바라기꽃을 원래 많이 심어놨더니 여기저기서 꽃구경은 실컷 하는데요. 요게 해바라기꽃이 은근히 예뻐요. 요렇게 집 올라오는 입구에 해바라기꽃이랑 의숭아꽃이랑 요즘 활짝 피었습니다. 그래서 엄청 더 예뻐요. 와 우리집 예쁘죠? 바오세미농원 장동리 우리집이랍니다. 950명 축하파티 하면서 영상 요렇게 찍었습니다. 인증상 끝! 950명 목표 달성입니다. 참나리꽃 예쁘죠? 영상 끝!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